대전의 모 대학 배구부 선수들이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대전 둔상경찰서에 따르면 22살 A씨 등 3명은 지난 2월 3일 새벽 대전 유성구 모 대학 기숙사에서 후배 선수들과 회식 중 술을 잘 안 마신다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주먹질을 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.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으며 한 학생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 및 성형 2주, 정신과 치료 4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근 이 배구부는 상급생이 신입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집합과 음주 강요 등 가혹 행위가 관행적으로 일어났다는 주장이 나온 상태며 피해자의 한 학부모가 한국대학 배구연맹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